그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복잡하여 안 봅니다 이걸 보면 이 두 가지가 참 묘하게 매치되는 거죠 중국 공상당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끼리끼리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자유고 민주고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평등을 외쳤던 대부분의 공산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이 대부분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와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5년 동안 얼마나 해먹었는지가 다 나오겠죠 끼리끼리 다 해먹는 거지 않습니까 해먹는 거죠 국책사업 이렇게도 해먹고 이거 해먹고 정허 해먹고 민주당 장기 집권 20년이라는 것이 뭐 50년 집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선거를 장악해가 그들이 오랫동안 해먹는 게 뭘 원하기 때문에 해먹겠습니까 결국 끼리끼리 해먹는 거잖아요 끼리끼리 해먹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친중 정권을 만드는 것이고 중국의 철두철메이면 굴종적인 정권을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왁왁 나올 때니까 뭐죠 자유진영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멀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많은 자원을 처분해야 되니까 완전히 뭡니까 좌경화되고 좌익화된 정권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북 종북 김일성주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체제가 되겠습니까 중국 비스무리한 체제가 되겠죠 설마 우리가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까 설마 사람을 잡죠 역사를 좀 긴 시각에서 보게 되면 현재 한국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고 참 운이 좋아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미군정이라는 체제도 있었고 해가지고 옷에 안 맞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거죠 한민족의 섭성이란 것은 마치 용수철과 같습니다 수천년 역사에서 70년이라는 것은 아주 짧습니다 공짜 좋아하고 그냥 뭡니까 그냥 뜯어먹기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한민족의 섭성이란 것은 용수철과 같아가지고 60년 70년이나 아주 짧은 거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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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순식간에 돌아가는 겁니다 섭성 원래 섭성대로 그래서 저는 공직선거 문제 지금 이 선거래를 지키는 문제가 그냥 뭡니까 선거의 당락과 관련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생사가 관련된 문제라는 겁니다 생사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자식들과 그 태어나지 않는 세대까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한국 사회는 딱 세 가지로 나누지겠죠 침묵하고 그냥 현체제 순응하는 방법이고 그게 지금 대부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선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부 나이든 어른들이 뭐죠 그 안타까워 가지고 후손들이 불쌍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재앙을 하는 겁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엑시트 그냥 나가버리겠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 지금 선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선거 부정 문제에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사는 대다수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대한 영향을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는 뭐 딴 거라고 안 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악에 더 많은 재원을 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400조 600조 올리는 거죠 가능한 뭡니까 약탈하는 거죠 돈을 떠들 수 있는 계층에 생산적인 계층에 그럼 서서히 숨통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들은 다 나갈 거고 그럼 더 뭐 어쩌고 떠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역국가가 여러분 그런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경험하겠죠 만성적인 경제 위기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를 지키자는 겁니다 선거를 못 지키면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기 때문에 선거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거짓적인 거짓된 사이입니까 이렇게 하늘 아래 환하게 뭐죠 선거 데이터를 주물럭거린 선거 데이터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온 선거들을 다 뭐죠 표를 도덕질하고 표를 더해주고 한 것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똥이라도 밟을 것처럼 그렇게 뭡니까 벌벌 떨고 다 외면하지 않습니까 그 외면의 결과가 무관심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그게 권력이 완전히 장악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 측면에서 이해찬 씨에 같은 노예한 정치인이 20년 장기 집권론을 다시 꺼내는 겁니다 5년 금세 갑니다 권력 잠시 맡겨놓은 겁니다 산소 마스크를 잠시 따라준 겁니다 지가 잘나수가 아니고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전직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폼을 잡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정권이 등장했지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여러 같은 국민들의 지지가 당일 투표에 국힘당에 쏟아졌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선전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배상인님께서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고로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거 반란이면 황교안 당대표 꼭 시킵시다 황교안 당대표가 어떻게 됩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가 어디에 적용될 수 있습니까 2024년도 총선에서 한 분은 200석 여러분들 획득이 가능하다 200석이 어떻게 획득이 가능합니까 황교안이 당대표가 어떻게 됩니까 나오는 것은 자유지만 선거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200석을 획득할 수 있고 선거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황교안 씨가 당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가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안이 없어요 무조건 황교안입니다 무조건 황교안 외치는 건 자유죠 그건 당입니다 그러나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당대표가 될 수 있어요 잘못된 신세는